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로콩쥐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왔는데요. 제 친구이자 방송 동반자 로렌이고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으니까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로렌에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온 로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한국에 왔었고 로렌은 언제 왔었지? 처음 왔을 때 2016년이었어. 2012년. 한국 사람들이 회내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만 들었던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로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보였어요. 한국 발음이 너무 좋은데... 워터! 워터라고 해주세요. 한국은 브리티쉬 발음이잖아요. 고급스러운 그런 발음으로 알려지니까... 특히 워터라는 발음이 오죠. 워터! 그리고 해리포터! 워터! 하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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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이제 로렌은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사실은... 나쁘지요. 나쁘지요? 그래서 매번 해줬어. 워터를! 좋은 사람이면... 하리포터! 런! 하리! 하리포터! 기미보우워터! 레이디스 앤 젠트멜! 와 이런 거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혼자서 집에서. 너무 잘하는데... 진짜 영국 발음? 가짜 영국 발음. 아니야, 아니야. 가짜 아니야. 우산 안 쓰는 게... 진짜요? 응? 응. 보통 영국 사람들 그냥 피우면 우산 안 쓰고 다니는 편. 정말요? 저 몰랐어요. 진짜요? 진짜로? 그럼 피 엄청 많이 오랬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그냥 다 뛰고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선물한 게 안 간다. 하나둘 세 개! 근데 로렌도 우산 안 썼어? 그때는 안 썼어요. 진짜로? 채끝이나 가방이 이렇게 머리 위에... 근데 엄청 많이 오면 다... 가방도 안에 책이 있는데 다 젖어요? 그... 그거는 그냥... 버려요? 그냥... 집에 가서... 검정하고 괜찮아요. 신기하다. 모로코라고 하면 무쇽한 사람들이 다시 뒤로 물어요. 저는... 모나꼬? 아 모나꼬? 아 그레이스 켈리? 나는 그레이스 켈리 누군지도 몰라. 신기했어요.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모로코가 왜냐면 진짜 엄청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잖아요. 유럽에서도 관광지, 휴양지 엄청 유명한 나라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 오니까 아무도 모로코를 모르는 거예요. 위치도 모르는 거죠. 위치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워낙 그렇게나 엄청 작은 나라인데 모로코보다 많이 알려져서 이러는 것 자체가 아 여기는... 낫은 나라이고 낫은 한국...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는 이해해요. 저도 모로코에 있었을 때 한국을 물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 손흥민에 대한 건... 손흥민 너무... 한국의 왕자 같은 느낌이... 왕자 같은 느낌 손흥민 아세요? 손흥민! 토트넘! 토트넘! 특히 한국 사람들은 축구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축구 많이 좋아해서 괜찮지만 축구 싫어하는 연극인 친구들 그런 질문 너무 싫어요. 그 축구 싫어하는 연극인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네. 몰랐어요. 그러면은 로렌은 손흥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생겼다. 아 진짜로? 손흥민! 나 이거 이 말하면 나 욕먹을 것 같아. 나 손흥민 별로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진짜? 응. 진짜? 응. just my korean celebrity crush out of all korean celebrities. 심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진짜? 뭐랄까 해서 오빠 보고 손흥민 손흥민이라고 원래 안 썼어. 근데 저는 리버풀 팬이어서 좀 아쉬운 점. 손흥민 리버풀로 트랜스퍼 해주세요. 빨리.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 로렌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점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아니야. 축구도 물론 좋아하지만. 왕들. 맞아요. 우리는 왕국이잖아요. 왕국에 대한 많은 변견이 사실 있어요. 독재정관이다. 뭐지? 파일로맨트는 없어? 우리 파일로맨트는 있죠. 당연히 있고. 왕은 정치를 다 안 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개입은 하기는 하지만. 우리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고민은. 한국 정치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모로코의 왕국에 대해서 정치 정권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없어요 사실 한국에서. 모로코는 아랍어도 쓰기도 하고 왕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주 왕자에 대한 향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많이 물어봐요. 혹시 왕족 아니냐. 혹시 공주 아니냐. 진심으로. 네. 공주지. 공주야. 뭐로 공주지. 저도 공주. 우리 로렌 공주. 우리는 뭐 왕국에서 왔으니까 다 공주. 다 공주해도 되지. 우리 로렌 공주. 저의 가족문자라는enanvordan 몇가지ное respected. 우리도 있고 미국에 막 뭐야. 너무 오래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약간 왕쪽에서 내린 그 가족이 남자한테는 모레이라고 붙이고 여성한테는 랄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빠 이름에 붙여져 있어요. 보통은 아빠가 모레이면 나도 자동적으로 랄라가 붙여야 되고 내 동생도 모레이가 붙여져야 돼요. 가족이 이 나라에서 되게 귀한 가족이다. 옛날에 진짜 왕쪽의 가족이다. 그 아빠 세대 뒤로는 정보에서 그걸 차단했어요. 그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호칭을 너무 나쁘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대월인 거예요. 아쉽다. 저 사실 조금 아쉬워요. 그런 이름만 붙여져 있으면 나는 이제 켄자가 아니라 랄라 켄자. 랄라 켄자. 근데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 랄라 켄자로 불러요. 동생도 엄마 아빠도 우리 고모들 이모들도 다 그렇게 불러요. 한국 사람들이 영국인이라고 생각하면 혜이 갖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 같은 건 있어요. 영국 남자들 다 신사. 근데 영국 남자들 다 신사 아니에요? 아니야. 이 스테레오 타입? 아니야. 아니야. 한국 뿐만 아니라 모로코 사람들도 옛날에 영국 남자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로맨, 왼, 로맨, med을 그리티시, 아주 섹시 그런 것 같아요. Charles cosplay있 Victorian Prince William. 2000년대 seven-year-old이 가장 인특한 저인이에요. 개인적인 칠리인스 인데. 로렌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영국에서 영국 남자랑 실제로 뭐 해본 적 있어요. 조금이라도 신설하는 걸 안 느꼈어요 그냥 그건 그냥 어떻게 말하는지 계절이 좀 다른 편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한 나라의 사회를 갖고 그거 다 일반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남자는 다 똑같다 신사도 있고 사랑이도 있고 목욕에 대해서 잘 몰린다 그럼 조금 검색을 해요 근데 이제 딱 검색하면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나오면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 거부감보다 많이 들거든요 이미지가 너무나 나쁘게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포출되어 있으니까 정민을 모르고 좋은 나라다 종교는 이슬람? 어? 그럼 나 조금 거리감을 많이 두거든요 이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부 다치죠 You're like a man married for women 그건 사실 아니야 옛날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천완성 그런 질문 받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은 한국은 옛날에 안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때 한국 남성들이 여사 몇 명이랑 결혼을 했을까요? 뭐 이슬람에 떠나서 전세계적으로 옛날에는 남성주의였고 그리고 몽몬은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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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곳에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슬람에 대한 너무 많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아쉬워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는 세계화가 되면서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을 막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단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 이 사람들이 뭘 좀 모르는구나 좀 아직도 한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하구나 모든 거를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불만이 아직 없구나 응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영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도 요즘엔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죠 맞아요 이미그랜스도 생기면서 There's so many Muslim communities in the UK 그래서 많이 막 한국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Anyways 여러분 오늘은 저랑 로레네이드랑 같이 이렇게 정말 small talk 아주 작은 대화였지만 재밌었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많았구나 다시 깨닫게 만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로레네이드 채럴로도 한번 놀러가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 안녕